축하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는 K글로벌 하트 드림 본상 최돌 4세대 핫 아이콘 남자 그룹상에 이어서 K글로벌 베스트 아티스트상까지 무려 3권왕의 영위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스태프야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상 받았는데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아까 말했듯이 TV댈의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사 식구분들 특히나 우리 일본부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도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스케줄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힘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무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서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 안한 멤버도 그래요 네 네 소감 많이 말씀해주세요 네 아 우선 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공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음악으로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큰 상 스테이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